좋은아침! 아우! 이 그림같은 빛들어오는거 봐. 아 이건 잠시인데 아침 빛이 다르고 아 정말 정말 이쁩니다. 아우 아침은 정말 더 얘네들 이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어머나 어째서일까? 아침비 때문에 그랬을까? 간밤에 오래 못봐서 그럴까? 오 이쁘네. 얘는 햇볕에 좀 많이 탔습니다. 오늘 자리를 좀 더워지면 커튼을 쳐줘야 되겠네. 아유 이뻐라. 다 시들었다가 물에 담가놨더니 또 싹 일어났습니다. 가분 속에 사첼나무를 아주 꼬마 사첼나무를 요렇게 키웠는데 오 너무 크다. 내가 이거. 어머나 세상이다. 너무너무 몸집이 커져서 다 떼고 요렇게 가져왔답니다. 어디다 심을까요? 아 자리가 없는 자리가. 아이 장난. 나는 여기 심어서 창에 보이게 하고 싶은데 여기는 또 데크 깔 자리라서 땅에 심는 거는 없어야 되고. 음 자리가 또 돌아보기도 하고. 어머. 너무 멋지다 근데. 어머 머리목대로 만들어줘야겠네. 꽃도 있네. 꽃도. 살짝 정리해서.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 볼까요. 좋은 날. 좋은 날. 좋은 날.